감독님 네? 감독님 이거 누구누구 말투 있잖아 아니 근데 감독님들이 눈치를 보셨어? 어? 어? 누구야? 우리 중에 감독님 제가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사과드릴게요 잠을 조금 못 잔나봐요 뭐야? 감독님 있지해서 감독님 아니야 그냥 이러기로 했어 야 니가 언니 그렇겠잖아 왜 계속 감독님을 부르니 감독님이 언니인데 뭐 잘못했지? 감독님 아니야? 감독님 무슨 컨셉인가요? 감독님 옷이 비친다는 거죠? 감독님 리아 감독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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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풀어줘요 빨리 하나 둘 셋 저희도 봐주세요 감독님 감독님 예쁜가요? 감독님들 허벅지가 아파요 감독님들 빈둥이가 자기 이름을 감동으로 바꿔야겠다고 자꾸 감독님도 아니고 감독님도 아니고 감독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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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